자 하세요 자 밑창에 화재 이거면 돼요? 저 정도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 왔네요 이게 감지를 하고 있는 거고 연기 입자하고 맞으면 화재가 터짐 링으로 돌아요 아 링으로 돌아요? 어 이렇게요? 네 돌았어요 이제 화재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경고음 정지를 해놨으니까 경고가 안 올 거고 그렇지 자 위창 R용 수신기입니다 무선이고요 이 화재 수신기가 이게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돼서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사이보면 아주 홀이 미세하게 이렇게 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배터리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고 화재가 감지가 되면 여기에 LED가 이렇게 원형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연구소에서 지금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중계기가 여기에 껍데기를 까놨는데 껍데기가 원래는 이렇게 닦이죠 중계기가 중간에 부선으로 수신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전통시장 이렇게 하여튼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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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